안녕하세요 시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픈소스 url 단축기 폴러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있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폴러라고 하겠습니다. 찾아보시면 서비스가 굉장히 많고 오픈소스도 많이 있는데 폴러는 폴러 기터브 페이지를 보면 모던 미니멀리스트 라이트웨이트 url 쇼트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스톨레이션 가이드를 클릭하구요 폴러 2.0을 설치하기 위한 서버 요구사항대로 준비를 해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센토에이스 7.9 최소 설치로 가상머신을 준비해놨구요 커널은 3.10.0-1160 s1 리눅스는 중지시켜놨습니다. 웹서버는 아파치를 사용하겠습니다. 염으로 아파치를 설치하구요 PHP는 5.5.9 이상 센토에이스 7에서 기본 제공하는 PHP는 5.4.16이라서 버전이 맞지 않죠. 다양한 PHP RPM 패키지를 제공하는 레미의 RPM 리포지터리에서 리포지터리 컨피그레이션 밑으로 쭉 내려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7 요 W겜 명령을 그대로 카피하고 붙여넣기 해서 RPM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요것도 그대로 카피해서 붙여넣기 에러가 나는데요 요 옵션을 추가해서 다시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가 됐구요 요 명령어대로 카피해서 붙여넣기 다운로드 받은 리포지터리 RPM을 설치합니다.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먼저 염 유틸스 패키지를 설치하구요 염 컨피그 매니저 해서 이네이블 레미 php73 이렇게 php7.3을 설치하도록 설정을 하구요 염 인스톨 php 이렇게 php7.3이 설치가 됩니다. 와이 데이터베이스는 아리아디비를 설치하겠습니다. 5.5 이상이어야 되구요 염 명령어로 설치를 합니다. 마리아디비 서버 아파치는 2.4.6 php는 7.3.31 마리아디비는 5.5.68을 설치했습니다. 컴포저는 조금 이따 설치하고 먼저 php 추가 익스텐션을 설치합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염 명령어로 php-pdo php-my-sql php-mb-string을 설치합니다. 다음에는 폴러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을건데요 바 www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고 gith 명령어로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gith 명령어가 없으면 염으로 설치를 하구요 다시 실행합니다. 다음에는 퍼미션 설정을 하구요 센트 OS니까 페더라 베이스드 시스템 이 명령어를 카피해서 붙여놓고 실행합니다. s-linux는 중지해놓은 상태니까 이 명령어는 할 필요 없구요 컴포저를 설치합니다. 카피해서 먼저 폴러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구요 그대로 붙여놓고 실행 다음에는 이 명령어를 그대로 실행합니다. 카피해서 실행 설치가 진행되지 않고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먼저 컴포저 락파일을 삭제를 하구요 다시 실행합니다. 이번에도 설치가 안됐는데요 이번 에러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php-dum-extension 에러가 발생하면 염 인스톨 php-xml을 설치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실행하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설치가 진행됩니다. 설치가 완료됐구요 아파치 설정을 합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서 아파치 설정 파일에 추가를 하구요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이 있다면 서버 네임을 도메인으로 입력하면 되구요 저는 도메인이 없어서 IP를 그대로 입력하겠습니다. 엘리아스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저장 리라이트 모듈은 기본적으로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여기 활성화 되어있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마리아 디비를 시작하구요 마이애스킬로 접속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폴러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위한 권한 설정과 사용자 생성을 하구요 나오고 다음에는 .envsetup 파일을 .env파일로 복사를 합니다. 이 명령어 그대로 카피를 해서 여기 .env.setup 파일이 있죠. 붙여넣기 실행 소유자를 아파치로 바꿔주구요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아파치 웹서버를 시작하구요 웹브라우저에 가서 설정한 도메인 저는 ip로 했죠 192.168.122.171 슬래시 셋업 셋업을 입력합니다. 엔터 그러면 이렇게 폴러 셋업 화면이 나오구요 데이터베이스 호스트는 로컬호스트 데이터베이스 포트는 3306 데이터베이스 유저 네임은 폴러로 했죠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도 설정을 하구요 데이터베이스 네임도 폴러 앞서 했듯이 데이터베이스는 수동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네임 폴러 프로토콜은 http로 하구요 어플리케이션 url은 설정한 도메인을 하면 되는데 저는 ip로 했으니까 ip를 입력하겠습니다 단축 url 생성 권한은 로그인한 유저만 나머지는 다 기본으로 하고 admin 유저 네임 admin 패스워드 api 세팅도 디폴트로 넘어가고 테마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설정하고 인스톨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셋업이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나오구요 로그인을 합니다 어드민 사용자로 로그인을 하구요 그러면 이렇게 단축 url을 생성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제 단축 url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면 cntv 유튜브 페이지 이 긴 url을 복사해서 폴러 url 창에 복사하고 쇼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단축 url이 생성돼서 나옵니다 오른쪽에 copy 버튼을 클릭해서 복사할 수 있구요 웹브라우저 url 창에 복사한 링크를 입력하면 이렇게 cntv 유튜브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qr 코드를 생성할 수도 있구요 링크 옵션을 클릭하면 원하는 문자열을 입력하고 사용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구요 사용 가능하죠 오른쪽 위에 어드민을 클릭하고 대시보드 왼쪽에 링크를 클릭하면 저장된 단축 url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url을 수정할 수도 있구요 세팅에서는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고 어드민 어드민 계정은 링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삭제가 됐죠 사용자 뉴 일반 사용자를 생성할 수 있구요 추가를 하면 로그아웃 했다가 추가한 사용자로 로그인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 개도 해볼까요 몇 개도 생성하고 대시보드에 가서 링크 이렇게 생성한 링크를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문자열로 단축 url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단축 url로 연결 잘 되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url 단축기 폴로를 설치해 봤는데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원하는 사이트 어디에든 붙일 수 있고 api도 지원하기 때문에 단축 url을 쉽게 생성하고 삭제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플하지만 기본 기능에 충실한 url 단축기 폴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